통일은 대박이다 그럴 때 야 이제는 사람만이 죽는다 내가 그래서 안 그랬어요. 나라에 큰 변개가 일어난다. 그리고 두 번 다시 통일 이야기를 못 할 것이다 임기 중에는. 내가 그래서 안 그랬어요. 정확하게 그렇게 되었잖아요. 두 번째 이건희 이 삼성에 마하 경영을 한다 그래 우리 조 교수님이 그래 내보고 종전이 마하 경영을 한다네 삼성이 그래서 내가 야 그 큰일 났다 이건희가 심장마비로 쓰러진다. 그러면 이제는 삼성 마크가 빨간색으로 바꿔야 되겠다. 어 근데 이건희가 내가 이야기한 지 3일 만에 조 교수 3일 만에 쓰러졌지 이건희가 3일 만에 심장마비로 딱 쓰러졌다. 여러분들이 들었잖아. 그 다음에 또 박근혜가 안대위를 총리 후보로 지명했다고 조 교수가 나한테 이야기를 해. 그래서 아 이거 박근혜 이제 큰일 났다. 안대위라고 며칠 있으면 쫓겨난다. 이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큰 실수 했다. 이건 아마 엄청난 사건이다. 내가 그랬거든. 청와대 맞춘다. 청와대 맞춘다. 어 어 그랬더니 안대위가 3일 만에 물러나. 아 며칠 만에 그렇지? 물러나. 내가 또 예언한 게 뭐예요? 문장군이 문장군이 예언을 내가 안 했어. 박근혜 대통령은 이거 안대위에 내 뭐라는 자리야?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총리를 지명하면 안 된다. 계속 말썽이 난다. 내가 그랬다는 거야. 그러니까 총리 없이 해야 된다. 우리나라 이 풍수가 총리를 두면 망해요. 총리 집권제로 가면 우리나라는 언제나 망해버려. 그러니까 장면이가 총리 책임제를 했어. 맞아 안 맞아요? 윤보소는 로보토고 장면이가 책임총리제를 딱 해서 안 했어요. 하니까 밥쟁이 놔서 목을 쳐버려. 그래 안 그래요? 우리나라는 책임총리제만 되면 나라가 망해. 그러니까 이번에 총리 그 사람은 염려해요. 그 사람은 책임총리야. 아니 책임총리나 그런 소리 난 못 들어봤어. 이러잖아. 책임총리라는 말만 그 사람이 왜 했으면 그 사람도 망하는 거야.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는 책임총리가 되면 이 풍수적으로 나라가 망해버려. 나라가 막 혁명이 일어나요. 그러니까 장면이가 책임총리가 딱 됐단 말이에요. 윤보소는 로보토야. 이렇게 국회의 법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박정희가 나와가지고 야 책임총리 너 뭐야 이리 내려와. 이러다가 정권을 뺏겨버렸잖아.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왜 혁명이 안 돼버렸느냐. 혁명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.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구대타가 됩니다. 박정희 대통령은 이 구대타를 지울 수가 없게 되거든요. 왜 그러냐 하면 잘 봐요. 그래서 언제나 그 시기가 중요한 거야. 아니 이승마희가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났는데 군대들은 가만히 지켜봐 보고. 그래서 안 그랬어요?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가지고 와서 몇 백 명이 170명이 죽는데 군인들은 국회만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안 그래요. 그 젊은 학생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군대들은 저 뭐하는 짓이야. 이렇게 쳐다보고. 박정희 대통령도 쳐다보고. 그러다가 179명이 죽고 싹 죽고 피 받아가 나라가 되고 장면이가 이승마희가 쫓겨가고 장면이 정권이 딱 들어서니까 헌법 다 다시 고치고. 민주주의 선거에서 장면이와 윤보센이가 딱 되고 나니까 혁명이 딱 일어났다. 시기적으로 뭐예요. 애들을 이용해서 정권을 잡은 거야.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? 4.25. 피 흘리는 어린 학생들이 정권 뺏어 놓으니까 숟가락을 누가 들었어? 군인들이 그때 나타나가지고. 이제 안전하잖아. 맞아 맞아.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이 못 되고 그랬다라고 그러는 거예요. 이걸래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혁명은 이승마희가 잘못했을 때 군인이 들고 일어납니다. 들어가서 바로 해라. 그거 부정성하지 않았느냐. 대한민국이 군인들이 들고 일어났으면 그건 뭐예요? 혁명이야. 혁명. 그런데 학생들의 혁명. 4.19는 혁명이야. 4.19는 혁명 맞아? 맞아요. 이거는 뭐예요? 5.16은 뭐 대? 9대타가 될 수가 없어요. 4.19 때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했으면 혁명이 되지. 그래야 말이죠. 그래서 남이 해난 혁명을 추석했기 때문에. 그럼 전두환이 박정희가 만들어난 권력을 뺏어가니까 그냥 그게 부대타가 되는 거예요. 혁명이 아니다. 이해가시죠? 뭐 나라가 위기에서 국민이 다 죽어갈 때 대통령을 내 쫓고 했다면 그게 혁명이 되는데 전두환이도. 멀쩡한 나라에 대통령 죽었다고 해서 자기가 권력 잡을 수가 있나? 그래서 내가 절대 총리를 지명하면 말썽이 난다고 했는데 또다시 총리를 지명했어. 아마 유튜브를 못 봤나 봐. 청와대에서 그래 그래요. 총리를 지명하니까 또 국민의 80%가 그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다 죽을 수가 있어요. 제가 다 죽는 거야. 그래서 그냥 이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.